ㄹ굳 하나 둘 셋 네 일단 вот 이 안에 번호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하나씩 Michaels 바꿀 기회가 한 번씩 있어요 일단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ạ ok 보면 안돼요? 나를 두 개 뽑았어 한 번 넣어줘 뭐 바꾸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바꾸고 싶은 사람 없죠? 네! 없죠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한 번씩 다 열어보세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있어 몇 번이에요? 그거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왜 비밀로 봐 그러면? 애초에 그쵸? 전 4번이에요 여기서 안에 있는 거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누가요? 진심으로? 갑자기 왜 갑자기 뿅하고 낙타합니다 택배로 택배로 다 갑니다 왜? 이런 일이에요? 이러는 적 한 번도 없었는데 T.O.P. 진짜? 당한 거 아니지? 어휴 어떻게 붙였어요? 대박 어떻게 붙였어? 야 나 있어? 나는 안 돼 긁습니다 그러면 왜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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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숫자 있어 숫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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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무슨 분권이네 분권? 공식 인스타 셀카 6장으로 들은 아 아 아 낚였어 아 이게 뭐예요? 아 저 진짜 상품권 주는 거예요? 어 공채주지마 채팅인데 공채채팅 5분권 공채채팅 5분권 공채채팅 5분권 오케이 형은? 개인 온웨어 정보권 내가 제일 좋은 거구나 뭔데 3만원을 받을 70%? 쳐 봐 70만원 무슨 카드인데? 무슨 카드인데? 무슨 카드인데? 별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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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3만원 누구한테 주는 건데? 나한테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어 너가 주는 거잖아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되는 거네 저는 회사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채 5분권을 받은 거잖아요 채팅 5분권 캣평은? 별다방 개인 온웨어 3분권을 받았고 천지형은? 저는 3만원권 3만원권 받았고 문화상품권 네 리키는? 저는 단독 브이앱 1회권 단독 브이앱 1회권 저는 별다방 카드는 3만원권 별다방 카드는 3만원권 별다방 카드는 3만원권 별다방 카드는 3만원권 그런 줄 알지 형은 뭔데? 나 3만원권 아니라고 니가 뭔데 내 걸 먼저 공카 공카 내가 아까 읽었어 공카 6장 사진 6장 그럼 사진 6장 찍는 거 맞아 사진 6장 맞아 우리한테 주는 선물은 아니었네 그래 처음부터 말을 해주고 그래 처음부터 말을 해주고 그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다 좋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줘 지금 아 아 선물이라서 나한테 준다며 저를 줬습니다 예 이럴 거 같아 저도 좋아 근데 형 3번 밖에 안 하는 거잖아 형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나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어 이거 내 인스타에 열사장으로 내는 거죠 그렇지 아 그래 오늘부터 찍을게 형 사진만 올려야 되는 뜻이네 우리 나오면 안 돼? 쳐다보니 쓰지 어 너랑 이거 네 저희 킹탑의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선불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여기 써있는 건 5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50분 하자 50분을 하고 5분을 하고 5분을 하고 끝내겠어요 찬이 형이 6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설마 6장으로 끝내겠어 60장 정도 하겠죠 내가 50분 하고 형이 300분 하고 30분 30분 형이잖아 왜 나도 동생 하는 거 나도 동 하나 붙여주면 안 되고 좋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